짜잔! 내 돌고깨기 번지지? 엥? 나도 돌고깨기가 있어! 뒤에 가방은 뭐지? 오늘은 돌을 캐서 돈을 벌어볼 거야, 경뚜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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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푹! 민트야! 돌 캐서 돈 얼마나 번다고 힘들게 돌을 캐니! 돌 안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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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로 안 캐고 뭐해! 경뚜야, 같이 가! 돌을 캐자! 핫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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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우스를 누르면 더 빨리 캐져! 핫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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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갈라진다! 우와! 어, 좋아! 돌을 캐서 가방에 넣었어! 아, 넣자! 자, 그러면 이 돌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부셔보자!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쭉 내려주면은... 우와! 어, 뭐야 이거? 에메랄드 같은 거 나왔어! 우와, 에메랄드다! 이걸 팔면 400원을 벌 수가 있어! 어, 400원! 자,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 곡괭이를 좀 더 강하게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곡괭이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자, 여기 대장장이가 있어가지고 부탁하면은 돈 받고 업그레이드 해줘! 대장장이님! 핫뚜! 핫뚜! 좋아, 좋아! 더 강력하게! 그러면 곡괭이 공격력이 올라갔는데... 음... 외관상으로 뭐가 달라진지 모르겠다... 음... 보기에는 똑같은데... 자, 그러면 또 돌을 부시자! 앗차! 핫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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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 거야 이건! 앗차! 이렇게 모아가지고 돈을 버는 건가 봐... 그런데 가방 공간이 하나밖에 없네? 어, 그러게 하나 때문에 끝이야... 아, 이거 가방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보자 일단... 와, 뭐야 나! 아니... 와, 이거 레전더리 등급 1600원! 에이?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팔아버렸지롱... 그렇다... 아니, 격돈은... 기본 등급이잖아... 200원 벌었어! 하하... 이걸로 가방도 업그레이드 해보자... 가방은... 여기 있다! 이걸 누르면 백팩 업그레이드 가능해요? 우와! 어? 가방 업그레이드 하는데 되게 싸잖아? 우와, 좋아! 계속 업그레이드! 6칸... 8칸으로 만들어볼까? 아니, 이럴수가! 나 5칸밖에 안 되는데... 오호... 난 8칸 업그레이드 했고... 자, 남은 돈으로 곡괭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남은 돈까지 있다고? 아저씨, 빨리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알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허우, 둘! 허우, 둘! 조금 더 큰 돌멩이... 어, 여기! 경두야, 여기 보면은 더 큰 돌멩이가 있어! 어? 이거 부셔질 수 있나? 이거는 칸을 두 칸 차지하는 돌멩이야!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와! 곡괭이 엄청 세졌어! 으이차! 좋았어! 이건 두 칸짜리 돌멩이! 부셔져라! 가방에 넣으니까 두 칸이 찼잖아! 으이차! 경두야, 너 힘을 왜 이렇게 못 쓰니? 으이차! 으이차, 부셨다! 자, 여기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엄청 비싸게 팔겠지? 다이아몬드 나와라! 자, 이것도 넣고... 으이차, 어! 가방 깍쳤어, 나 이제! 어, 이제 다 찬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돈 엄청 잘 벌리겠는데? 다이아몬드 쑥쑥 나오는 거 아니야? 다이아몬드가 진짜 얼마나 비쌀지 한번 봐야겠어! 자, 여기 팔게요! 아, 오, 뭐야! 돌이 엄청 커졌어! 흐! 여기 여기 여기! 어, 그래도 1651원! 비싸네? 돌멩이 큰 거 보시니까... 어, 다이아몬드 나왔다! 우와! 이건 레어 등급인데, 아까 나왔던 별모양 다이아몬드보다 싸잖아! 레전더리 등급이 제일 높은 건가 봐! 아, 와! 나도 별 나왔다! 어, 진짜? 그럼 얼마야? 6,600원! 와, 이거 별! 와! 아니, 내가 6,500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럴 수가! 역시 나도 우디 있다니까! 자, 그러면 이걸 더 강력하게 또 곡괭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색깔은 안 변하나? 그러니까! 어, 색깔 바뀌었어! 어, 정말? 공격력 145부터 바뀐다! 어, 경도도 바꿨다! 와, 파란색! 와, 이거 엄청 빨리 부시겠는데? 그런데 이거 다음 지역이 있는데, 다음 지역 가려면 8,000원을 모아야 돼! 8,000원? 우리 돈 모으기 힘드니까, 게임 패스권 하나만 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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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린이라분도 이해해 주실 거죠?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어디보자! 여기, 더블잼! 이거 돈 2배로 받는 거! 이거를 구매하겠습니다! 399로벅스! 그리고 이동할 때 답답하니까, 스피드 50% 올려주는 것도 있어! 29로벅스! 오! 일단은 이렇게 구매하자고! 네! 우와, 스피드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볼까? 오, 빠르다, 빨라!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그러면 돈을 2배로 준다니까, 전 열심히 곡괭이질 하겠습니다! 으쌰! 와, 엄청 빨리 부셨어! 아니, 벌써? 어, 이게 그냥 쉽게 부셔지는데? 우와! 아! 와! 와! 고깽이가 좋아지니까 빨리 캐지나봐! 어, 엄청 빨리 캐져! 흐쌰! 흐쌰! 아, 격도도 힘이 엄청 센데? 흐쌰! 아, 답구셔! 가방 늘리고 한 번 다음 지역으로 이제 가보자! 그래! 가방 좀 늘리고 8,000원 남겨놔야 돼? 어? 가방 등급 계속 업그레이드? 가방 색깔 언제 바뀌어? 어, 바뀌었다! 가방은 13칸부터 바뀌어! 아! 우와, 그리고 고깽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해야지! 좋았어, 저 8,000원 남겼습니다! 네, 이제 갑시다, 영웅! 가자! 8,000원! 어우, 생각보다 돈 많이 드네? 8,000원! 뜨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추워! 아, 이게 뭐야! 아니! 오, 새로운 친구도 있어! 우와! 친구야, 우리가 금방 역전해줄게! 넌 가방이 몇 칸이니? 15칸? 뭐야, 격도랑 똑같잖아? 흐흐, 이겨주마! 좋아, 그러면은... 이제, 오! 쬐그만돌이 3칸이나 차지해! 으쩍! 3칸 차지하는 돌 빨리 부시겠습니다! 아아아아악! 우와! 아니, 이게 뭐라고 3칸을 차지한담? 이거는... 이거는 4칸이야! 자, 어우! 어, 다리 시려! 빨리 캐고 가야겠어! 그러지 말이야! 동상 걸리겠어! 저 친구는 옷도 안 입고 안 춥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있구야, 괜찮아? 지금 겨울인데... weil, 여기 아내도 있어! 안되겠다! 이 폭포수를 맞아가면서 캐겠어! 정신통일! 정,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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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2,962원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이걸 다 업그레이드 하면은 곡괭인가 또 변할지도 몰라 언제 나보다 강해졌지? 다 두들겨주세요 많이 키워야 되니까 공격력 285 그런데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 강력한 힘을 한번 보시죠 아니! 되게 빨리 부신다 괴팍한 상어다 어 그런데 격두야 계속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마우스 버튼 모양 보여? 어 이거 뭐지? 69로 벅스? 이거 한번 구매해보자 어? 이거 뭐야? 아 오토클릭? 자동으로 클릭해준다고? 어 자동으로 눌러줘 아니! 와 완전 빨리 이렇게 편리할 수가 와 아까부터 손가락 아파한데 잘됐다 돈이 생겼으니까 곡괭이를 또 바로 업그레이드 해줘볼까? 오! 격두야 보면 깜짝 놀랄걸? 색깔 바뀌었구나? 어 다이아몬드 곡괭이가 됐어 다이아몬드 곡괭이? 이걸로 뭐든지 다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빨리 바꿀래 자 이걸로 부셔보겠습니다 와 이거 자동으로 눌러지니까 편한데 내가 누르나 안 누르나 똑같은 거겠지? 가방을 또 업그레이드 해줘야지 가방 업그레이드는 생각보다 금액이 착해 그러니까 어? 가방도 레벨 19부터 변해요 좋아 좋아 24까지 만들어야지 좋아 완료 좋았어 와 경또도 드디어 다이아몬드 곡괭이?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얻어버렸지 뭐야 하지만 말이야 가방이 참 부실해 보이는구나 뭐 뭐야? 난 24칸이라고 15칸 아휴 힘들겠어 끝까지 가봐야 알지 아니 민토야 어? 뭐야 경또야? 너 아직도 다이아 가방이니? 아니 26칸? 아참 가만두지 않겠다 아니 뭐야 나 지금 9만원 넘게 있어 경또야 안돼! 금방 추월당했다 30칸으로 업그레이드 해볼까? 자 다음 지역 갈 준비하자고 네 좋아서 30칸으로 업그레이드 어 경또야 가방 좀 맞췄니? 응응 빨리 가자 근데 26칸이구나 난 30칸이지만 여기서 이제 덤비자 여기서 덤비자? 덤비야! 자 23,000원 다음 지역으로 우와 겨울이다 완전 겨울이야 어 뭐야 기본 자그만 돌멩이가 무려 5칸? 5칸이나? 어 체력도 생각보다 많다 으쩍 안되겠다 이번 지역부터는 힘드니까 곡괭이 스피드를 올리자 어 그래? 곡괭이 스피드를 올리는 방법은 일단 이 돌을 치다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149로 복스 있지? 응 이거를 구매하면은 50% 스피드가 빨라진대 우와 자 스피드 지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기본 스피드에서 자 50% 스피드 하아! 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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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빨리 부셔져 자 힘들게 모은 돌멩이 한번 가격을 또 확인해 볼까요 이 지역은 얼마나 비쌀지 가격 측정해 주세요 여기서 엉커먼 등급은 12,000원 오 되게 비싸네 오 괜찮네 오 다이아몬드는 와 레어 등급인데 35,000원 우와 벌써 10만원 넘었어 이게 돈 벌기가 너무 쉬운 게임인데 은행 여러분들 굳이 이거 두 배 로벅스 지를 필요가 없어요 이 게임은 진짜 진짜 돈 벌기도 쉽고 아이템 맞추기도 쉽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아저씨 빨리빨리 두들겨 주세요 뭐하는 거예요 어우 기다려요 왜 계속 오는 거야 귀찮게 밥 먹어야 되는데 더 빨리 더 빨리 어 공격력 465부터 보라색 곡괭이로 바뀐다 오 뭐야 가방도 초록색으로 또 변했네 어? 아이템 이거 게임을 같이 시작했지만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경두가 날 따라올 수가 없잖아 천천히 해야겠다 너 무슨 아이스 샀니? 아니야 아무것도 안 샀어 어 경두야 뭐야 어? 어 나 경두인 줄 알았는데 경두가 아니었네 왜? 여기 비슷한 사람 있어 정말? 어 핑크핑크해 아 아니 이럴 수가 비슷비슷하다 민토 너 설마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 여자친구는 경두뿐이야 너 설마 아니야 열심히 일만 할 거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야 나 모르는 분이셔 미소 좋아 이제 돈도 모았으니까 경두를 찾아가지고 다음 쪽으로 가보자 아차 돈 다 모았다 어 뭐야 경두 가방 40칼에다가 보라색? 당연하지 아니 역전한 거야? 빨리 다음 쪽으로 가자 알겠어 뭐야 심지어 돌도 닫겠잖아 지금 빨리 가자 알겠어 진짜 말이 없더니 열심히 했구나 92,000원쯤이야 어 여기가 마지막 지역인가? 우와 이거 진짜 보석인가? 우와 저걸 다 캐면은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우와 일단 가진 돌 다 팔고 있어 난 이거 좀 캐볼까? 제그만 돌뱅이가 7칸짜리 큰게 8칸짜리 어 9칸짜리도 있어 아니 무려 9칸짜리? 어 잘 부셔지지도 않아 이거 뭐야 이거 얼마나 비싼게 나오려고 엄청 강력하다 옆에 베이컨 친구 가방이 노란색인데 48칸쯤 되면은 노란색으로 바뀌나봐 어 뭐야 경두 노란색? 아니 여기에서 노란색 가방을 안 줄고 있다니 아까 놀린게 죄다 절대 여자친구나 친구를 놀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 뭐야 이거 커먼 등급 이게 13,000원이라고? 나도 서러우니까 가방 좀 빨리 바꿔야겠다 노란색으로 유후 룰루랄라 후회 나갈 순 없지 어 가방도 이제 너무 비싼데? 만원씩 해 와 뭐야 돈이 없어 어 다행히 노란색 됐습니다 또린 여러분들 43부터 노란색입니다 이런 저도 이제 이 그룹에 합류하겠습니다 헛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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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캐자 헛뚤 와 나 다이아몬드도 안 나오고 별도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돼? 나는 잘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와 말도 안 돼 난 진짜 하나도 안 나와 푹 초반에 놀린게 이런식으로 스무를 당할 줄이야 반드시 역전하겠다 복갱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색깔만 바뀌면 되는데 이제 슬슬 색깔 바뀔 때 됐잖아요 와 아직도 안 바뀌어 와 뭐야 이거 마지막인가? 형도야 공격력 몇이야? 나 공격력 엄청 높은데 난 650이야 650? 어 뭐야 나는 어 생각보다 낮은 거 아냐? 615네 뭐야 내가 앞서고 있구나 에엥 아이 615면은 이거 부시기 엄청 힘들겠어요 무슨 소리 으쌰 열심히 부셔가지고 빨리 복갱이 색깔도 바꾸자 아 지금 저주에 걸리게 분명해 여태까지 벌써 4,5번 했는데 다이아몬드는 커녕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고 우와 별나다 9,1,000원 우와 진짜 말도 안 돼 그래도 복갱이 색깔은 내가 먼저 변하게 할 거야 어 병두야 아 지금 복갱이 색깔 변한 거 보이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병두야? 여보세요 짜잔 이제 돈 모아가지고 다음 지역 갈 준비하자 그래 다음 지역까지 또 있더라고 이거 지역이 어디까지 끝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지역은 돈이 얼마나 들지? 24,000원 모아야 돼 아이쿠 돌멩이도 크고 가방도 작고 안되겠다 게임 패스권에 가방 무제한이 있던데 그거 구매해볼까? 가방 무제한 여기 있다 인피니티 100 좋아 299로 벅스 병두 몰래 질르는 거야 장착 완료 그럼 가방이 오 가방이 무제한이 됐어 병두야 가방이 아주 무거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어 뭐야 내가 지금 눈이 잘못됐나? 잠깐 돌멩이 줍고 아니 너 어떻게 된 거야 냥냥 너도 가방 샀구나 아니 밑에 너 뭐야 둘 다 몰래 샀어 열심히 돌케 해가지고 부자가 되자 격조야 어? 너 버그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너 방금 그거 어떻게 했어 어? 이거 방법 아직도 몰랐어? 내가 아까 멀리서부터 봤어 잠깐 왜 왜 어떻게 나 320개의 격조는 452개야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 방법을 알려줄게 어 뭐야 나 가르쳐줘 꿀팁이다 이 키를 누르고 다른 것도 누르면 한꺼번에 돼 이렇게 뭐야 이 키를 누르고 다른 것도 누르라고? 아 뭐야 이거 봐봐 짜잔 아 아 아 이렇게 와 뭐야 이거 와 이런 꿀팁을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 얘기 안 하고 있다니 형도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이었군 들켜버렸네 아 이렇게 2키 누르고 또 2키 누르고 또 2키 누르면 3개가 한 번에 이렇게 지네 나 500개 다 모았어 벌써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진짜 많이 모았다 난 무려 508개 나는 651개 우와 엄청나다 이거 다 팔아가지고 다음지역 다다음지역 다다다다음지역 가다보자 돈 엄청 많이 벌겠는데 이 정도면 한 100만원은 모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이번에는 솔직히 이 정도 했는데 와 별 나왔다 드디어 별 하나에 10만원 별이 진짜 비싸네 휴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다 팔았네 우리 얼마 벌었지 내가 지금 191만원 있다 나도 190만원 뭐야 경또 아주 꾸진 것만 나왔나보네 역시 운이 좋아야 한다니까 뭐야 내가 꿀팁을 가르쳐줬더니 또린이 여러분들 경또가 가르쳐준 꿀팁으로 일단 돈 많이 버세요 우와 다음은 뭐지 다음지역 일단 전부 이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다음지역 다다음지역 막 가보자 그래 재밌겠다 그래 자 레벨 5짜리 뚫었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와 아니 아 솔직히 캐고 싶다 이거는 아니 이거 반짝반짝 거리는데 딱 한 번만 캐 보자 내 손이 자동으로 캐고 있어 경또가 가르쳐준 비법 한 번에 생각해기 와 이거 진짜 금 캐는 것 같아 와 이거 재밌는데 이게 은근히 중독이 있다니까 와 아 잠깐 내 정신 좀 봐 경또야 한 번 캤지 어 이제 다음지역 가자 가자 와 더 하고 싶지만은 다음지역 갈 돈이 또 있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48만 8천원 48만 8천원 이 정도는 우리한테 껌이지 가자 자 여기도 열게 쓴다 여기는 레벨 6짜리 지역 어 여긴 또 뭐야 에? 여기는 별로 안 캐고 싶다 꼬박고구마 아니야? 어 그 다음지역도 있어 아니 잠깐 84만 6천원? 어 이거 쓰면은 그 다음지역은 못 가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지역이길 바라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자 자 레벨 7짜리 우와 와 여기 용암 근데 그 다음지역도 있어 그 다음지역은 133만원 갈 돈이 없어 또린이 여러분들 한번 보석 시뮬레이터에 들어와가지고 멋진 곡괭이랑 가방을 가지고 보석을 캐 보세요 완전 재밌어요 뚜치 수시 절대 로봅스 쓰지 마시고 제가 중독성 있으니까 꼭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 구독 잘 챙겨주세요 저런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울산월호구 OFemorgen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